네, 1불만 할까 해서 겨우는 중으로 숟가락 총기다, 총기다 필 어, 총 밀렸다 미쩨 형 오기라고 내가 오기로 하잖아 미쩨 형 형이 오기라고 제발 얘 가만있지 못했어 형 형 방주씨의 방 없어 컷 나이스 중이야 중 아닌가? 옥빵 조심해 옥인갑다 옥 갔어 벌써 밑이 죽으면 올비야 근데 기능적인 사람은 그냥 안죽이고 예 맞아 뒤에 어? 옥인데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후회하게 해주세요 쌀쌀쌀기 쏘고 오세요 이게 안보여? 이게 하나 이게 하나 보인거 이게 뭐야 어? 방에 폭풍이 들어와요 폭풍이 들어왔어요? 폭풍이 하나 폭풍이 하나 야 원형은 니 아들 좀 하하하하 일단 가진다 나 여기서 할게 공격 이건 나 버리는 거 짼노? 귀여운 잘하였음 빨리 빠였다 hep 옥빵해 용백 옥빵이야 옥빵 중적 아니면 옥빵 참고로 그렇게 있으면 다리 보여요 옥빵 계단 옥빵 계단 찔러요 아 중계단 중계단 죽계단 폐업 좀 와봐 아냐아냐아냐 오지마 오지마 방..방버리면 안돼 아니 이놈도 없는데 걔다 죽음? 아 밑지 일어났다 얘 아 밑지 일어났어 뭐야 이거 쩔어로 해라야야 쩔어로 해라야야 쩔어로 해라야야 죽여라 죽여라 방 조심해봐 개구방 하나 더 방이빨 방이빨 있어 개구 조심 기계 하나 기계 하나 있다 패스 방입 올라가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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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빠르네 중계단 중계단 1킬 아홉 킬.. 아니 11시 수납? 대구.. 대구에서 뭐지? 1킬 잡았고 방 살 때 쪽 하나? 방 살 때 쪽 있어 방 살 때 쪽 없으면 올라갔나 보다 나 개그 몬이 돼 개그 몬이 돼 개그 봐줄게요 대구 몬이 돼 아 줌줌줌줌 동발 하나 있고 잠깐만 방에단 대구 탔다 형 방에단 어 뭐야? 기계로 와 이게 맞냐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아.. 더 빠르네 짧게 써네 나도 짧게 써야겠어 기계로 반 엄청 편하네 아핑이 안쾌해 앵 돌극기 있다고 그러잖아 아핑이 안 돼 애굴 크기도 한다는 거 Select 꼭 김방은구나 오른쪽이 봐 안 맞았 같아 어.. 아핑이 못 돼 어 핑킴도 반 아 나이스 어 하나 하나 더 갔다 뒤로 쪼고있다 이거 올라가자 이거 옥빵했대 패스 자기야 패스 옥빵 옥빵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옥빵 폭탄 났어 적포등 밀어 아 죽어 적포등 밀어 건디야 건디 기온빡이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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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 승리하셨습니다 제 박스 앞에 다 빙 하나 줘 옥빵 옥빵했는데 내 극도에서 안 보였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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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을였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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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방임 나온다 방임 이게 나갔어 이거 방 두개의 방임 아 문이 패배하였어 폭발사 전방이에요 저 자꾸 올라가면 돼 오른쪽 전방이에요 오른쪽 주걱이랑 건디 오른쪽 전방 뭐야? 저 올라갈게 폭발 저쪽도 올라가 봐 저 양만이 올라가 봐 저 블랙 양만이야 끝났다 에빙 먹었네요 주먹 주먹 하나 어디에요? 어 뭐야 주먹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저 박스 앞에 또 핀 까까요? 네 핀 까주세요 하나 더 야 안테나 수뇌 안테나 수뇌 안테나 수뇌 안테나 수뇌 쏴줘 세 번 스페셜 부활 적 떴어요 적 떴어요 적 떴어요 적 떴어요 적 떴어요 당신나 수뇌 벽판 2 설치됐습니다 어이게 아 나 순한 줄 알고 싸웠는데 이 언니나 실초 있는 사람이 싸웠어 절대 잡아줬어야 되는데 어? 뭐여? 어떻게 다 알차를 못했네 나 순한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